의사의 반란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라 정말 질병의 원인을 모를까 의과대학 시절에는 공부할 양도 많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일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외워서 시험을 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전공서적에 나오는 수많은 질병들 대부분에서 병의 원인은 모른다는 문장을 접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자가 면역 질환은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속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이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능력인데 이게 왜 스스로 미쳐서 내 몸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가설들만 배우게 되고 그럴수록 더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볼 때에도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질문에 적당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동안 배워온 대중욕법 처방들 즉 약물을 써서 증상을 조절하는 일만 하다 보니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약물의 종류만 늘어가고 더 강한 약들을 처방받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생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처방받는 일들을 자주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해독과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의 주된 내용은 만성질환들 대부분이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생활습관을 고치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해독을 접했을 당시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면 왜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환자들을 지켜보며 생활습관 중에서 식습관에 대한 부분부터 변화를 줘보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동해진 때 영양사를 대동하여 환자식에 대한 지시를 같이 했는데 이런 식단을 받아둔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로 재활병동에서 뇌경색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약을 줄이면서 식의를 처방한 것만으로 퉁퉁 부어있고 푸석했던 환자들의 살이 빠지고 혈색이 돌면서 눈빛이 살아나고 다리에 힘이 생겨 다시 걷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환자는 뇌성마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한 4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무릎수술 이후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허리가 42인치로 거구의 몸이어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분은 식사가 바뀌면서 하루가 다르게 체중이 줄고 다리에 힘도 생겨 보조기를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보게 되면서 그 어떤 병들보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 바로 자가 면역질환이었습니다. 수년에서 십수년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평생 약물로 조절해야 한다는 말만 듣게 되니 그 절망감은 겪어본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정말 질병의 원인은 알 수 없을까요? 제 생각은 모든 질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알고 있던 우리 몸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과 건강해지기 위해 실천하는 행위들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가 면역질환은 틀린 말이다. 자가 면역질환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그리고 내부에 생기는 이상조직을 정리하여 항상 일정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외부의 이물질에 대해서는 항원이라 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항체라고 부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반응하는 것을 항원항체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은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면역반응을 하고 나서 생기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고름입니다. 또한 면역은 내부의 이상세포를 정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매시간 세포분열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어제의 나와는 다른 몸이 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면역은 잘못된 세포들을 정리해줍니다. 이렇듯 내 몸 안의 면역은 나를 지켜주고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데 자가 면역질환 이라는 말은 그 면역세포들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미쳐서 자기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항온으로 인식해 항체를 만들어 공격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면역반응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가 면역질환이 생기는 곳에는 염증반응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염증반응이 정상적인 세포에서 생기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내 몸의 항체가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염증반응이 생긴 것이라면 왜 일부 조직에서만 이런 반응을 보이고 다른 부위에서는 염증반응이 없었을까요? 아토피를 설명하는 책을 보아도 잘못된 항체가 정상적인 피부세포를 항온으로 인식하고 공격해서 생기는 반응으로 이해하는데 왜 피부가 접히는 일부에서만 심하고 모든 피부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개념으로는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반응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절대 나을 수 없고 평생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의 약물로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판정받았던 환자들이 생활습관을 고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질병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소 크게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건강상식들도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병이 생겼기 때문이죠. 병이 생겼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 위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불리는 질병들을 생각해보면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일이 의외로 쉽습니다. 절대로 내 몸안의 면역체계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안의 면역체계가 언제는 미쳐서 내 몸을 공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절대로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므로 생활습관을 고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염증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흔히들 신체의 한 부분에 통증과 함께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염증 반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냥 구름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대답할 뿐입니다. 구름이 나오는 염증 반응은 감염에 의해 생기는 환흥성 염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쌓은 면역세포들의 시체가 구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환흥성 반응 외에도 우리 몸에서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에 생기는 지류성 피부염에서 눈에 생기는 결막염 코에 생기는 비염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 귀에 생기는 중이염 식도에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위장에 생기는 위염 손가락을 비롯한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등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발목을 삐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발목을 삐었다는 말은 발목에 있는 어떤 조직이 손상된 것일 텐데요. 대부분 골절이 아니라면 발목의 인대가 손상된 것입니다. 발목을 접질리면 발목은 어떻게 변하나요? 붓고 화끈거리면서 아프죠. 바로 이런 반응을 가리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세 가지 반응은 붓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몸은 발목에 인대가 손상되었는데 염증 반응이 생기나요? 발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절뚝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즉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에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서 탱탱 부어올랐을까요? 그것은 혈액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화끈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바로 여기서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열릴때 아플까요? 다칠 때 아플까요? 답은 열릴때 아픕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통증은 혈관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있습니다. 혈관이 열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관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는 동안 손상받기도 하지만 이런 손상으로부터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다치면 손상된 조직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바로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피로물질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파괴된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이 배설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이러한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통증을 동반한 염증 반응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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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